네, 저희는 지금 순수 가수들만 모인 단체인데 저는 차세히 앞으로 저희들이 음악이라는 게 노래 부르는 가수들만으로는 사실은 이게 모든 게 갖춰지지 않아요. 그래서 제가 앞으로의 포부가 악기, 그 다음에 민요 모든 대중음악과 모든 장르를 초월해서 모든 장르의 그런 음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회를 만들어 나갈 생각에 있습니다. 그때 되시면 많이 참여해 주실 말입니다. 제가 그때 초청하겠습니다. 오늘 보니까 조금 신나는 쪽으로 우리는 분위기가 좀 잡혀가는데 조금 신나는 곡을 한 번 부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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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